호지언니, 임소람입니다. 호지언니, 호지언니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들을 선생님이 아주 혼을 쏙쏙 빼놔야죠. 바로 인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영감입니다. 대본에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본 전혀 없습니다. 대본 전혀 없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힘들다. 오늘 어디 가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뷰티비 선영 마스터 명인님을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들을 제가 오늘 다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뷰티 및 성형 마스터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분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때 여러분이 왜 어디 가 свой sm2 소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원을 만나고 있는 국내 소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내 소원을 만나고 있는 그분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제가 오늘 궁금한 거를 모두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뭐 보시는지 모르고 싶어요. 우선 원장님 주요 과목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병원은 얼굴 살 관리하는 병원이에요. 얼굴 살... 이런 불필요한 살들 아닌가요? 저는 살이라는 게 필요한 살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살도 있고 필요한데 내 생각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런 살들을 조금 치료해 주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살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살을 좀 채워주고 아니면 살이 너무 과한 사람들은 살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지방 흡입. 그리고 살이 처져가지고 살이 쭉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이 내려오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젖은 것들도 좀 해결해 주고 살이 부는 사람, 살이 적은 사람, 살이 처진 사람, 살이 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혹시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한 종류도 다 나눠져 있나요? 수술은 한 가지인데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을 흡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지방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메이저를 이용해서 그것을 파괴할 수가 있는가 하면 손파를 쓸 수도 있고요. 매뉴얼대로 손으로 이용해 가지고 핸드메이드 라는 것도 있고 각 병원마다 원장님들이 선호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름이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의학용어는 아니고 브랜드 용어가 많은 병원이에요. 병원마다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어떤 어떤 얼굴 지방 흡입, 속살 제거, 속살 흡입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각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그 중에 자신 있다 하시는 걸 보죠? 저희가 신경 시간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초음파 방식으로 초음파? 네, 초음파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왜 음파가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 지방세포를 진동을 통해서 터뜨려요. 터뜨려 가지고 고체인 지방을 물로 만들어 가지고 쭉 짜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 뭐 아큐스컬프라는 레이저도 있는데 네 그거는 지방을 태우는 방식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초음파 방식. 어, 초음파. 저희가 써보니까 초음파가 좀 다루기 힘들어요, 사실. 다른 레이저 방식보다는 좀 쓰기 힘든데 한번 잘 쓰게 되면 뭔가 부기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잘 못 쓰면 모든 부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써본 바이라면 레이저 방식보다는 멍이나 붓기가 좀 하랄 게 열을 전달해서 할 때는 주변에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주변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데 홈파는 조금 잘 쓰게 되면 그게 좀 덜한 거 같아요. 어... 보통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이 될까요? 저희 병원은 딱 수술하고 우리가 땡김에 내도록 해서 탄력 스타킹 같은 거 쓰거든요. 그거 쓰는데 다음날부터 하는 게 딱 풀면 뭔가 붓기가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약간의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 오... 그래서 다른 병원은 수술하면 좀 많이 붓거든요. 저희 병원도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보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복귀할 수 있는가? 우리 병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만큼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맞아요. 원래 지방 흡입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씌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음파로 하니까 확실히 붓기가 진짜 없겠네요. 초음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잘했어요. 아... 아... 그럼 흡입을 하게 되면 초음파로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피부도 좀 탱탱해지는 그런 게 있겠네요? 초음파라는 것들이 암의 진피층 아래에서 지방을 로그인해서 열어준다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콜라겐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후의 어떤 탄력도가 좀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요즘에 지방 흡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딱 그래요. 유튜브 시대잖아요. 이 유튜브 시대, 영상 시대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런 시대에는 작은 얼굴이 되세요. 맞아, 맞아요. 얼굴이 작아야지 화면에서 잘 나오고 눈코도 커보이고 그리고 작은 얼굴이 동안 얼굴이에요. 맞아, 맞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처지기도 하고 얼굴 살이 커지기도 하면서 사각형 얼굴이 되는데 이제 작은 얼굴이라는 것은 다름하고 작고 피부에 어떤 탄력도 좋은 그런 것들이 포함한 얼굴이기 때문에 요즘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초라 씨도 유튜브 스타 씨잖아. 네, 스타가 되려고 노력 중인 이제 새내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제가 여기 턱살이 너무 빼고 싶은 거예요. 턱살이 너무 빼고 싶어서 선생님께 찾아왔는데 또 이마는 약간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살을 여기에 넣고 싶어요. 혹시 그것도 가능한가요? 대개는 우리가 지방을 흡입할 때는 지방 스프를 다 파괴해서 흡입을 해요. 그런데 지방 이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지방을 잘 뽑아서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흡입할 때는 최대한 지방을 파괴해서 흡입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뽑아내는 거고 이식할 때 채취할 때는 지방을 잘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파괴되지 않을까. 거기에 목표시로 맞춰가지고 채취를 하기 때문에 허벅지나 옆구리에서 지방을 잘 뽑아서 뽑아서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지방을 넣을 수는 없다. 파괴시켜야 되고 그거는 파괴시켜야 되는 거하고 채취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파괴시키게 되면 혹시 살이 또 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그대로 이렇게 될까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수술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나요? 가장 많이 한 질문인데 이중턱의 지방이 지방세포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지방이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숫자가 잘 변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100개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것은 우리의 인녀의 에너지를 지방세포 안에 저장을 하는 건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것은 크기가 커지는 거고 우리가 흡입한다는 것은 크기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숫자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중턱이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20개 남겨놓고 80개를 다 빼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20개가 물론 살이 찌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드물다. 그렇지. 잘 안 찐다. 쉽게 말해서 잘 안 커진다. 20개가 있을 때 커지는 거하고 20개가 있을 때 커지는 거하고 그렇죠? 와우. 너무 좋은데요? 지방분의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흡입술은 좀 목적이 달라요.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이즈를 줄여주는 목적이 더 커요. 사이즈를 그냥 파괴는 못하고 미세하게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흡입은 숫자를 줄여주니까 환경 자체가 개수가 작으니까 이게 커지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흡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지방도 있지만 상처 조직이 생겨요. 흉터살이라든지 다이오본드와 같은 섬유성 조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볼륨이 처음 했을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늘어난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시간이 나면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 수술했을 때 수술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그 흉터살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체질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흡입을 하면 딱 붙여줘야 되거든요. 네.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지방? 근육이 있어요. 지방이 빠지게 되면 공간이 비게 되는데 그렇죠. 이 빈 공간을 잘 눌러서 유착이 잘 돼서 빈 공간이 없으면 흉터살이 잘 안 생기는데 빈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반응에 의해서 소멸성 조립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수술 끝난 다음에 관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고관리? 사고관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배드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공간이 안 뜨게끔 이 공간이 딱 붙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런 유착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붙여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수술한 이후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떨어지자. 수술한 데를 심하게 문지른다든지 압박을 잘 안 해 준다든지 수술한 부위가 너무 크게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또 얼굴 흙이 푼 이후에 좋은 관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 뿌지언니 아시나요? 두 분의 영상을 보고 하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아니 뭐라 할 줄 모르겠어. 갑자기 하십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데. 내 실제 사연,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좋아, 이거? 쏙쏙쏙쏙쏙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엄청 안 부었어요. 와, 대박이다. 맛있다! 아니, 근데 재밌는데?